여기가 지금 S0138, 그리고 어글리 마이너라티스 서친드북 클마디 AW90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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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904 알았어 알았어 아 저거 어... 멘탄드위기에서 니가 저거 뒷사이즈 그 이탈리안 그 워더풀 박스잖아 어...거게다가 저것도 커버 했었습니다 어? 어... 저거 플라스티백 저기 하자 지금 스틱이거든 커버 따스하고 그래갖고 스틱이 됐었지 어? 어? 11엘스라고 근데 폴리스 마시키서스가 언더 컨트롤을 바방을 한다고 그러지 스틱링하고 어... 어... 폴리 오프라인 그... 애니멀 라인 애니멀 라인 어? 어? 그러다가 무슨 뭐 인가비트러스고 어? 인드록 인게 유트러스지거든 어? CFTC 자꾸만으로 블락을 한다고 저렇게 서든니 트럭이 자꾸만 오버댓 스탑을 해요 서든니 비포로 놓였다가 서든니 이제 막 이렇게 택탑을 한다고 어... 어... 저게 블랙들이 자꾸만 비포면서 치기스러워서 저렇게 대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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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인스틴티브 라이프 섹스 그지? 그거를 블락을 시켜놓고 이제 하는 거 그게 이제 마피아 테크닉 전라도 이탈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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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체스는 35, 32는 노 워시앤드라야 하지 워시앤드라야 할 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스피드 컨트롤하고 시어만 하면 스피드 컨트롤이야 아주 베드시켰죠 퍼센트가 베리 미니인거지 베이시컬리 머니, 푸드 푸드로 컨트롤하는거야 이게 낙지약스템인거야 인터넷 오프레스, 브러깅킹 에이전시 그거를 이제 어플라이터로 가는거지 완전히 엔타 휴머니즘으로 엔타 휴머니스틱 그런 테크닉 그거를 이제 세븐탄스로 어플라이 아 몽둥이 폴딩 스틱했어 아따라이야 그래서 베이커 푸드, 베이커 머니, 베이커 하우스 베이커 라이프 컨디션은 태코더 베이커 테크닉이니까 어 이게 이제 베이커 테크닉이 아니야 어 그냥 그거를 세븐탄스로 가는거지 그니까 이제 패스가 뭐냐 박스 시비스가 패스 아닙니다 박스 시비스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Which of TV October 9 действ 삼시antine 어 어 어 注意 어 어 어 어 어 어 materia Jeremiah 어 어 어 어 세븐타임스요. 세븐타임스와 그리고 세큐리티가 그냥 이렇게 바돔이를 하고 왜 이렇게 세큐리티가 바돔이를 하는지 말이야 플리스하고 그지? 그럼 이제 아프리칸, 멕시칸 다 이놈에 싸마이탈 하이치아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냥 바돔을 하고 어? 뭐지? 어? 어? 으으으응 쓰레베이 데이 리퀘스트 대열 휴먼 라이트 이 지랄에 또 어? 스프링하다가 지아 노란다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지금 USA가 알렉스다 왜이냐 월드가 지금 스타드드 오프라임 세븐타임스다 베닝머니 베닝카 베닝하우스 베닝카피아이 베닝빌딩 빌딩 빌딩 그마냥 어? 오프레이션 빌딩 오프레이션 어? 어? 아이고 어? 아 이 사람 오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사람 여기 메이바레이션 오는구나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서 어 어 어 어 어 여기 매화스로 하면 펄트제도가 다 오더라고 아하 아이고 주제나 아이고 뭐라다 레스토리만 가지겠다 다 와있어 여기 블랙들이 자꾸만 엔트레스에 있어 엔트레스가 풀림하다 자꾸만 킬링하다라고 나갔어